길에서 카드 주웠는데 뭐지? 카드 주인 이름이 좀 이상하다 전봇대 옆에 이상한 게 있다 어? 이거 포켓몬 아니냐? 집에 가는 길에 피규어 득템했는데 어? 아닌데! 누가 이렇게 버려놓은 거지? 길에서 문화상품권 주웠는데 함정카드가 들어있다 기살! 지하철 털어가는 길에 혼인신고사 주웠다 이거 진짜 혼인신고사 아닌 것 같던데 담배 피러 왔는데 이거 뭐냐? 아! 더러워! 잠지덜덜이 세트라 왜 여기 있냐? 집에 오다가 이상한 거 주웠다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댓글로 좀 알려주라 길에서 멋있는 부족 주웠는데 지갑에 넣고 다녀도 되나요? 하지 말라 방금 이상한 모양 얼음 발견했다 이거... 하지 마 이 개새끼야! 심대리의 특별한 키링은 바로 하지 마 이 개새끼야! 횡단보도에서 이상한 거 주웠다 뭐지? 열쇠가 꼽혀있는데? 이거 뭐냐? 퇴근하다가 길에서 주웠습니다 전봇대에 걸어놨으니까 잃어버리신 분 찾아가세요 책 버리러 왔다가 이상한 거 주웠다? 책이 좀 수상해 보이는데 이거 열어봐도 되나요? 집 가는 중인데 변기가 왜 여기에 있냐? 이게 그 공중화장실인가 하는 그건가? 출근길에 날라다니는 거 주웠다 나 출근해야 하는데 이거 주인 찾아줘야 하냐? 나도 브라자 주웠다 이게 왜 아파트 비상계단에 있는 거지? 나도 계단에서 이상한 거 주웠는데 진동 기능이 있다는데 이거 뭔가요? 담배 피러 나왔는데 이거 뭐냐?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만져봐도 되냐? 식당에서 500원짜리 주웠는데 이거 어느 나라 동전이냐? 편의점 알바 중인데 이거 뭐지? 뭐지? 이거 왜 구멍이 뚫려있냐? 동생 방에 이상한 돈이 있다 미친 거 신고하는 중이라 질문 못 받는다 받 일하다가 좋은 거 인증한다 뭐야 이건? 이거 아직 사용 가능하냐? 저금통에서 이상한 거 발견했는데 오빠가 이거 보고 추억이 동전이라고 한다 길에서 500원 주웠는데 모양이 좀 이상한 거 같다 5천원 주운 거 펼쳐봤더니 이걸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?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길에서 만 원 득템했다 실에 묶여있는데 이거 가져도 되냐? 하지마 이 개새끼야 길에서 만 원 주웠는데 뭐지? 펼쳐보니 가짜돈이다 난 방금 천 원 주웠다 이거 뭔가 큰일 난 거 아니냐? 이사한 집에서 발견했는데 이거 환전해본 사람 있냐? 환전하러 가면 북점원에 감금이 됩니다 PC방에서 5천원 주웠다 뭐야 이건? 친구들이 공작금 수령했다고 놀린다 방금 주운 거 인증한다 뭔가 찝찝한데 사용해도 되는 건가? 하지 말라 등산하다가 이상한 봉투 득템했다 이거 나 써도 되냐? 하지마 이 개새끼야 벌초하러 갔다가 주웠는데 위조 지폐는 아니겠지? 5만원 주워서 치킨 시켰는데 5만과는 뭐냐? 키발 아파트 입구에서 주웠다 뭐지? 귀여워서 일단 집에 데려가는 중이다 도로에 앉아있길래 잡았다 눈빛이 좀 이상한데 이거 왜가리인가요? 오늘 8만원 날렸다 새 주워서 병원비 8만원 쓰고 치료했는데 바로 날라가더라 키발 이거 비둘기 맞냐? 뭐야 이건? 편의점 가다가 길에서 주웠는데 생긴 게 좀 이상하다 집에 새 들어와서 잡았다 집게로 잡았는데 저항 없이 잡히더라 마트 주차장에 있는데 이거 뭐냐? 내 차에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다 신고하냐? 친구 가방에 새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모르는 새라고 한다 치킨 포장에서 오다가 새 주웠다 교총 가방에 담아왔는데 동생이 이것도 치킨이냐고 물어본다 뭔 개소리야 이 비용시나 PC방 가는데 이거 뭐냐? 뭐지? 여기 5층인데 어떻게 들어온 거지? 요즘 비둘기들은 지하철 타고 다닌다 한두 번 타본 게 아닌 것 같다 나도 지하철에서 비둘기 봤다 머리 위에서 나 쳐다보고 있다 담배 피로 왔는데 이거 뭐냐? 이거 발로 차도 되냐? 하지 말라 베란다에서 비둘기 알 득템했다 이거 계란 후라이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요즘 비둘기들은 매운 거 먹는다 고추 말리는 거 다 쳐먹고 있다 비둘기가 치킨 먹는 거 봤냐? 뭐지? 치킨은 어디서 구한 거지? 화장실에서 빗자루로 비둘기 제압했다 똥 싸러 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? 지금 조금 당황스럽다 뭐야 이건? 왜 여기서 알랐는 거지? 게임하다가 창문 열었는데 내 방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보고 있다 실시간 새 주운 거 인증한다 뭐지? 이거 뭐냐? 까마귀냐? 아빠가 도로에 있다고 다칠까 봐 데려왔다고 한다 눈빛이 환한 거 같은데 술 먹고 집 가다가 주웠다 도망도 안 가는데 이거 뭐냐? 엄마가 산책로에서 주워왔다 일단 밥 먹이는 중인데 좀 귀여운 거 같다 시골 갔다가 주운 거 인증한다 두더질 하는데 고구마처럼 통통하게 생겼다 PC방 가다가 펭귄 같은 거 주웠는데 이거 키워도 될까요?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집에 오다가 고양이 주웠는데 밥을 안 먹는다 뭐야 이건? 진짜 밥 주니까 안 먹지 부엉이 주워서 집에 데려가는 중인데 부엉이는 밥 뭐 먹지? 횡단보도 기다리다가 신호 바뀌어서 건너고 있는데 어떤 초딩이 오더니 내 손을 꼭 잡음 이게 뭔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횡단보도 다 건넌 다음에 쿨하게 손 놓고 자기 갈 길 가더라 나 이용당한 건가? 초딩한테 이용당했네 길 건널 때는 어른 손 꼭 잡아야 한다고 배웠나 봐 또 다른 거 좀 잊어버렸다 1, 2, 3, 2, 2 3, 3, 3, 4, 5, 1 4, 3, 4, 1